아저씨 제 생각에는요 용기가 필요한 건 용기가 필요한 건 엄청난 위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위기에 누구나 용기를 내서 왔었잖아요 하지만 사소한 위험 앞에서 웃을 수 있으시면 영혼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행복이란 물끼듯 사랑하는 그걸 배워줘 행복이란 그 꿈을 즐기는 그걸 배워줘 속좋은 자존심 던져버린 행복이란 다 지나다닐 때 행복이란 내 목에 울지 않으면 행복이란 넌 서둘지 않고 살기 그걸 배워줘 볼지가 내어놓지는 게 아냐 행복의 비밀은 그 비밀 바로 행복이란 두려움을 두려움을 이겨내어 그걸 배워줘 행복이란 행복이란 그 미지 두려움을 떨쳐내는 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없어 행복의 비밀인 그 비밀으로 흰 행복의 비밀으로 이완 이 순간 지금 살아 있는 이 순간을 우리 이 순간을 느끼는 사랑이 행복이란 나 자신의 꿈을 찾아 사랑하려 행복이란 저 언덕을 뛰어보는 그 순간 지나고 고요한 시간을 찾아오는 행복의 비밀은 그 비밀이다 그 행복의 비밀이지 나 이제는 분명히 알아 내 행복의 비밀이사